7. Good房 안녕하세요 Barnes & Knight themgoin, 정원입니다 코드네임은 TIDER JW입니다 일단 고양이를 닮았다고 다들 많이 하는데 오늘은 뭔가 도쿄이 센 옷도 입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고양이과에 호랑이를 하고 제 이니셜은 JW에서 타이거 제이터 보이였습니다 부러움을 막 부러워하는 역할을 맡고요 사실 하는 역할이라도 팀 내에서 마음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힘내 기어보는 60%? 아니 없겠죠? 건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없어야죠 저희 팬키트 촬영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게 두 번째 착장입니다 두 번째 착장도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했어요 타이거 제이터입니다 렛츠고 렛츠고